그녀의 개척 그 당시에 붙어놓은 거 많아죠? 아, 우동 씨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트메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현영입니다. 오늘 되게 옷 멋있는데요. 비비드 룩이에요? 아, 오늘 한꺼번에 옷 좀 뿌려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발표할까요? 아, 발표하라고요? 알았어요? 네. 제1회 주간 아이돌 워즈 주간 아이돌 검색어 1위 부문에 수상자는 축하합니다. 티아라의 주관아이돌 검색어 위 여자 아이돌 분수 티아라 지연 라고 계시죠 위 사람은 각종 인터넷,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시청률에 금주려 있던 주관아이돌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30일 주관아이돌 검색어 1등 축하합니다 우와 진짜 상장이에요?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요? 우와 나 상장 얼마만에 갔은 거였다 선물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던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 되게 민망했어요 너무나 예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아이돌 분들이 뽑아주신 실물미녀 1위에 뽑혔다고 들어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어 1위가 되셨을 때 지연씨한테 투표한 인피니트에 우연씨가 또 영광 검색어로 랭크가 되셨어요 우연씨가 뽑아주셨고요 우연씨한테 한말씀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사실 많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렸던 거 같은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1위 한 분들에게 드린 미션입니다 미션이요?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정교로 이래요 새롭게 검색어 1위가 될 만한 거를 보여주세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검색어 1위?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삑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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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it面